넷플릭스 지옥 연상호 감독 1위 어리둥절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성계에 나오는 지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연상호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1위 어리둥절하다 화살촉 프로파간다성 스피커의 시각화 불쾌한 것도 이해 지옥 글로벌 1위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다 넷플릭스 지옥에 나오는 배우들의 종교 유아인 무종교 무실론 김현주 무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 세례명 대대사 이대 기독교 구세군 박정민 무종교 원진아 자료없음 양익준 자료없음 김도윤 자료없음 김신록 자료없음 류경수 자료없음 크리스천 연상호 감독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긴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의 연상호 감독은 11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종교는 믿음보다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극중 그려지는 죽음이 살인인가 천벌인가 답을 하기보다 그게 살인이든 천벌이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옥은 난데없이 나타난 천사가 인간에게 죽는 날짜를 알려주고 너는 지옥에 간다라고 고지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지를 신의 뜻이라고 설명하는 신흥정교 새 진리회가 득세하고 그 세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그립니다 연상호 감독 최교석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인데요 새 진리회의 교리를 강하게 믿는 화살촉은 고지를 받고 난 뒤 숨어두는 사람들을 찾아내 폭행하고 괴롭히는 집단입니다 한국 사회에 혐오를 반영한 묘사냐는 질문에 영감독은 실제 사건 있을 법한 일로 묘사하려고 했지만 어떤 특정 사건으로 보이진 않았으면 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살촉 세력을 자극하는 유명 BJ는 기회한 분쟁을 하고 인터넷 방송을 하며 폭행을 부추기는데요 연감독은 자기의 얼굴은 메이크업으로 가리고 프로파간다성 스피커로서 충실하게 사람들을 끌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존재를 시각화했습니다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프로파간다는 선전이다 원래는 로마 가톨릭에서 포교를 전담하는 추기형들의 위원회를 가르친 말로 공화에선 1790년대부터 선전의 의미로 쓰였다 처음에는 중립적인 의미로 쓰였으나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거짓과 선동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화살촉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며 화살촉 배우 김도윤은 늘 말을 많이 하니 항상 목이 쉰 상태로 하고 싶다 등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옥은 11월 19일 공개 이후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집계 1위에 올랐고 22일부터 4월 연속 1위를 했습니다 CNN은 23일 올해 한국 드라마들이 끝내준다며 오징어 게임과 함께 지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연 감독은 넷플릭스와 영상화를 논의할 때부터 보편적인 대중을 만족시키기보단 장르물 취향의 시청자가 좋아하는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한 상태라며 후속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 만화로 우선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작을 가장 원작 그대로 만들 수 있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을 택했다는 연 감독은 기업 공개 후 흥행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한국 작품들이 쌓아온 신뢰가 모여서 세계 시장이라는 벽에는 준열들이 쌓여 최근 독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산행 이후 영화 관련 해외 제작 돈 일은 많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첫 경험 아니 오프닝도 내가 만들어야 돼 넷플릭스 첫 경험 천사에게 쫓기는 사람을 투시 카메라로 보듯 차가운 금속 느낌으로 그려낸 오프닝은 연 감독이 직접 만든 첫 오프닝인데요 그는 한국에서는 오프닝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맡기는데 넷플릭스는 오프닝도 제작자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며 화려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비전을 만들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시 카메라 같은 화면은 신이 만약 존재한다면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에서 착안했으며 그는 우리가 보는 내용은 뜨겁지만 관조 관망하는 신의 관점에서는 드라이한 현상이겠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들여다보이고 카메라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풍경을 그려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작품 연속 희망으로 내세운 아기 아이에게 희망이 안 느껴지는 사회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영화 부산행 반도동 전작에 이어 지옥에서 아기는 희망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연감독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회야말로 끔찍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생각들이 작품 속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연감독이 아이를 통해 구원하려는 이야기는 지옥 시즌2를 통해 풀어낼 예정인데요 연감독은 현재 지옥을 함께한 배우 김현주, 류경수를 비롯해 강수현 등과 함께 넷플릭스 시리즈 정의를 제작 중입니다 연감독은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넷플릭스 측에서 단편소설 같은 SF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진행 중이라며 크리에이터에게 넷플릭스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 지옥 후속 시리즈를 영성한다면 넷플릭스의 우선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포인트 신학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세상 마지막 날 최후 심판때 가게 되는 저주와 형벌과 고난의 상소이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오 겐나는 히브리어 겐나 흰놈의 골짜기란 뜻의 음역이다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걸쳐있는 흰놈의 골짜기는 몰렉 숭배자들이 자식을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행하는 사당이 있던 곳이다 유다의 요시아왕은 종교계획을 단행하면서 이후 이곳은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 항시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태우는 불길이 치솟았다고 한다 신학에서 지옥이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으로 상징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한편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상징하는 형벌의 상소로서 수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 바깥 어두운데 성박 등으로 묘사 뜬다 크리스찬 튜브는 연상욱 감독님의 가족과 아름다운 연출과 미일을 위해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고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지옥에 가시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정통교회를 찾아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고스입니다 크리스찬 튜고스